난 별로 음악 말곤 관심 없는데 도둑이다 5시 아빠가 아시는 날에는 나 일렉기 탓 학교에서 연습실까지 들어가줘 내 손잡기 해줄게 지라이야 내가 왜 너무나 신은균? 끊어진다던데 들어줄게 목 졸라 죽여? 그냥 옥상에서 던진데도 죽진 않을 거야 너 내가 눈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? 혹시 눈높이 낫지 생각 없냐? 나랑 사귀는 동안은 내가 널 지켜야 돼 난 그래야 돼 희원이다 왔어? 나랑 제일 친한 친구야 넌 양보 안 해 절대로 음규 옆에서 떨어져 기분 너무 묘하다 왜 속였어? 눈에 속옷이 낫지 생각 없냐? 대답해 이 새끼야! 내가 너무나 이기적 낫네 왜? 인정원! 이런 줄도 모르고 못 봤어 음규 가잖아 음규 가잖아 멀어지잖아 음규가 근데 얘가 얘를 떠났어.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쿡케의 마음을 닫고 있어요. 목소리가... 목소리가 나지 않아. 네가 좋듯 싫듯 나 너 포기 안 해. 알아? 사랑해서 미안해.